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울산교육감으로 재선에 당선된 노옥이라고 합니다.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 못하는 학교나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에 맞추어서 맞춤형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초등학교 1학년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습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체험교사제는 정식 교사를 학교에 한 분 더 발령을 해서 문외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따로 수업 중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따로 교육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문외력을 담당하는 전문 교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2년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와서 그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생들을 전부 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그런 복지를 다 시행을 했지만 또 더 어려운 학생들은 또 거기에 맞춤형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많이 늘렸지만 교육복지사들이 없는 학교를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서 학교를 책임지고 하는 거기 안전망센터에도 또 많은 복지사를 늘려서 복지사들이 책임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돌보게 하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사름유치원 교육비인데 그 부분을 사름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이번에 공약을 했고 제도적으로만 복지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에게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될 건데 그래서 그 교육복지이염단을 실시했는데 그걸 좀 더 넓혀서 지속적으로 한 아이를 관리하는 그런이염단 제도도 더 확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썼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가 문제제기를 했다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거의 못했다가 많거든요. 그렇게 문제제기하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 집중학년제를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실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 발달 과정에 좀 맞지 않다는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특히 이제 N번방 같은 그런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있고 또 서로 성차별 문제라든지 또 성의식이나 성문화 이런 데서 오는 문제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 중심의 성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UN의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저희는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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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